다음 사건, 사고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초등학교 교사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장가 기자 어떤 사건이죠?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씨가 있는데 이 A씨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것을 직접 촬영하도록 해서 성착취물 1,900여 개를 제작,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약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 SNS 대화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에 채팅방에서 피해 여학생과 대화를 한 뒤 신체를 촬영해라, 이렇게 메시지로 지시를 하고요. 그 상황을 피해자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까지 하도록 한 후에 이를 소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기도 했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주인과 노예 역할을 하도록 교육하고 또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충격적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서부는 사장님은 이런 사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옛날에 M범방 박사방 있잖아요. 그 사건인데 생각나고 그 후에 저는 그거보다 그 사건도 단순 소지자 몇 만 명 빼면요. 직접 피해자를 한 6, 70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조주빈인가요? 아마 주범은 42년형이 나왔어요. 42년. 그다음에 각각이라는 그분도 운영자한테 34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이래저래 대부분까지 왔다 갔다 해서 최종 13년인가?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것입니다. M범방하고 비교해도 그건 40 몇 년씩. 반도 안 되네요? 반이 뭐예요. 3분을 더 안 되는 거죠. 42년이고 34년이니까 따라서는 너무 처벌이, 납득이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상상을 추구하는 엄청난 범죄다. 특히 선생님이 이런 충격적인 범죄예요. 일단은 이건변사님 가장 큰 문제는요. 120여 명에 달한다는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어떻게 큽니까? 트라우마 심할 것 같은데. 엄청나죠. 특히 이런 불법 촬영물에 대한 피해자들이요. 그 피해 내용이 굉장히 오랫동안 호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해자의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했고 해당 영상이 담겨진 휴대폰을 압수했다. 나중에 재판이 끝나면 폐기 처분하겠죠.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영상이 핸드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숨겨놓은 PC나 외장하드나 다른 곳에 숨겨져 있다. 혹시 유포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비를 털어서 인터넷 장의사를 고용해서요. 혹시 모를 내 영상이 떠돌아다니는지를 확인하는 피해자들도 있고 시제 변론하다 보면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간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아이라면 이거 어떨까 정말 좀 암담한데. 제가 얼마 전에 맞던 사건인데 단순 잠깐 소재인 거 있잖아요. 모르고 다운받아서 엄난물을 잠깐 몇 시간 소재가 없앴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벌금형이 아닙니다. 단순 소재도 정과가 될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하시고 단순 소유자가 몇 십만 원인지도 모르거든요. 이러면 이게 또 중단 2차 표현되지만 피해자성이 돼서 본인이 소재에도 처벌되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되겠고요. 강성필 대변인님 오래 앉아 계셨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들으면서 초등학교 교사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정말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충격적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고 이 아이도 정말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큰 트라우마고 이 부모는 얼마나 불안한 마음에 좌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런데 다른 어떤 사건과 비교해가지고 형량도 많이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벌에 쳐야 되는데 조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